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정말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천국에 가고 싶지 우리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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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